탁권 투쿠 꼭 보십시오 저는 원래 뭐 탁권을 워낙 좋아하니까 저는 탁권 온도 100번 넘게 봤으니까 화장지를 챙겨가야겠다 왜 울 수도 있으니까 화장지를 챙겨가야 되겠다 하고 극장에 딱 갔는데 휴지를 안 챙겨 왔네 휴지를 안 챙겨 왔네 생각하고 에이 뭐 이번에 재밌게 만들었다는데 뭐 울 일이 있겠어? 내가 원때는 많이 울었거든요 아 이번에 액션으로 재밌게 했으니까 울 우는 구간 없겠지 아 없어도 돼 괜찮아 괜찮은 거 딱 봤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물어버렸어 시작하자마자 물어버렸어 아이씨 탁권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시작을 하면 딱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딱 한 음절 듣고 바로 눈물 흘려버렸어요 진짜 와 보는 내내 진짜 너무 감동이 감동이어가지고 와 오늘 안 봐도 재밌는데 오늘 보고 본 사람이면은 진짜 전율이 납니다 진짜 막 우스 볼 때 여기 자꾸 보고 여기 눈물샘 자꾸 봤습니다 진짜 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시작이 아 제가 스포는 안 좋아하니까 이제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아 이게 감동의 눈물이 어찌가 나든지 액션은 액션 최고고 액션 최고고 아 아 꼭 보입시오 하여튼 탁권2를 보면서 제가 활력을 얻었습니다 활력 저 혼자 가서 봤습니다 혼자 오신 분이 저 포함 3명이더라구요 저는 딱 가운데서 혼자서 봤습니다 집에 올 때 울면서 왔습니다 거 다 이